안녕하세요. 러블리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러블리즈입니다. 반가워요. K예요. 안녕하세요. 러블리즈 소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가워요. 미주입니다. 즐길 준비 되셨죠. 우리가 항상 러블리즈가 뭐 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러블리즈가 뭐 하는지 항상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맞죠? 또 머리엔 온통 다 너뿐이야 또 뭐든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너랑 여름을 좋아 다 빼앗은 숨을 반가워요. 특히 막 떨려. 아 요즘 애교가 굉장히... 고마운 마음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. 여러분 오늘도 저 꼴찌 면하게 해주실 거죠? 안녕! 아 네 라고 하셨어요. 아니라고 하셨어요. 하트 나가서 하지 마세요. 좋은 얘기들만 걸을 수 있어 너무너무 힘들면 많이 많이 슬프면 그 마음 연습을 더 넣으면 또 견딜 수 있어 시선이 더 가까이 조금씩 내 맘속에 와줘 여러분의 함성이 굉장히 필요해요. 알겠죠? 가까이 가고 싶어서 네 이렇게 팬미팅을 준비해봤습니다. 어때요? 얼마나? 많아? 많이? 많이? 나도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.